똑같은 검창을 입은자를 살려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것들을 쓰길래 가져왔는데 입은 좀 부탁합시다 좀 늦었습니다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접 여쭤보세요 개경에 살수 집단이 들어왔던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을 처리할 때까지 의선을 왕비 마마 곁에 두고 같이 지킬 수 있게 청하고자 왔습니다 살수들이 저를 공격할 때 아무도 뭔가 물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이려 들었을 뿐 얼마나 남았냐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중독됩니까 돌아올래? 주상 전하께서 기다리셔 좀 빨리 대답 못하냐? 옷이나 무기가 새 거인 거 보니까 새로 모집한 병사들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말고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가던 길 가시죠 이건 전하께서 직접 믿기가 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쉬지 않고 있어요 밤새 싸웠어 절대 포기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전하 그러니 제 여인도 데려오게 도와주십시오 수술했잖아요 아직 깨어나질 못하시지 않습니까?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 기다리셔야죠 어딜 가요? 나보고 어쩌라고요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제가 소름델께